아 이제 좀 풀린다 아 풀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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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남쥐 이거 완전 상성이네 이거 바로 맞냐고 감기 걸려도 게임은 손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감기 걸려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기부스를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댓글도 다녀고요 저 댓글 많이 다는데 쓸데없는 소리에는 댓글 안답니다 뭐 끝판왕님 잘생겼다 게임 너무 잘하시는 거 같네요 이런 거는 바로바로 제가 댓글 다 답니다 자 상대 뭐 할까 뭐 할까 랜덤 할까 랜덤 할까 랜덤 안 할까 죽긴가 포션 뜻이 뭐냐고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포션 뜻 이래가지고 그걸 물어봅니까 자 1번 포션요 올렛입니다 여러분 올렛이에요 뭔 소리입니까 아휴 아휴 자 자 많은 실력이 올라왔죠 지금 하하하 중단 파기 아휴 약하다 약해 너무 약한데 파이리 파이리 님에게 지면 이스포츠 부상 하면서 못 붙잡고 있습니다 아 손이 안 풀리긴 했다 포션 뜻 방금 알려드렸어요 포션 뜻 됐죠 다음번에 다음번에 알려드려요 허허허허허허허헣 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손이 너무 안 풀리긴 했다 잠깐만요 참나 반대로 가기 어습죠 그냥 참나 자 고루한테는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냥 자 다음 고루스트 자주 나와요 여러분 물약이 그걸 알아서 부세요 아 손이 너무 안 했다 게임을 너무 안 했다 진짜 너무 안 했다 와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 너무 안 했잖아 손도 손이고 게임 너무 안 했다 진짜 너무 안 했다 진짜 아유 자 제대로 가볼까 아 제대로 가야지 자 가볍게 플레이자 팔게인샷 그러자고 쓸지는 뻔하죠 여러분 아유 참 진짜 여러분 한 번 손 안 풀렸다 니까 하하 아 참 와 끝 포션테리라고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이제 조금 서운합니다 자 테리 이효리 상대할 때 제일 잘하죠 자 너무 좋은데요 아하 에너지도 어디 갔을까 마구 아유 됐다 감시 조용히 해 어구 피살기 한 번 써주고 하하 하하 자 여러분 1승 끝났네요 벌써 1승 나왔네요 하하 하하 자 오프리티 어 왜 안맞나 이거 아유 아 뭐야 이거 아유 자 게임처럼 터니 오니까 약발 화가 나오죠 하하하하 자 요거다 아유 약하다 지금 플레이가 수 아아 수랑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1대1 균형 맞추자 균형 맞춰주자 하하 하하 자 점프 띕니다 백반 이럴죠 어 됐다 상성이죠 베니마루 상성 고로 멸치 못 이겨요 절대 고로를 자 갑니다 점프 뛰겠죠 하하 하하 뻔한 플레이 하하하 뻔하구만 하하 이건 예상을 못했나 하하 핼 됐다 아 손 아 잠깐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아우 너무 안했다 너무 안해가지고 게임을 잠깐만요 자 고로 1번 할게요 박겜님 슈퍼채팅 5천원 감사합니다 형 간만에 류 한번 보여주면 안돼 초창기에는 류에 썼잖아 류요 아 갓겜님 5천원 너무 감사합니다 류요 아 류 이거 잘 보여드리진 않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이길거니까 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아유 플레이 봐라 아유 참 게임 참 남딸 게임 게임 류는 그냥 류 하면 안되구요 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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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요 자 황성이죠 아 여까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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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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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바로 만나 이거 뭔 이거 바로 만나 아 저거 아 무슨 심리를 쓴다 저도 쓸게요 심리 뭔데 이거 아 막았죠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하하 저거 뭐 똑같은거 제가 두번은 안당합니다 자 기 터주구요 똑같은거 두번 절대 안당하죠 자 좋아요 여기서 저거 할줄 알았어요 그냥 맞고 있어버리면요 상대의 기 때문에 못하여 하하 자 여기서 바로 흘러주구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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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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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비 으 바로 빨라 으 강기걸려서 물 번기가 안됩니다 바로 그 아니 상대가 퍼펙트하면 저도 퍼펙트 못하나요 제가 같이 퍼펙트해요 그냥 퍼펙트 뭐 아유 우습지 자 갑니다 뭐 안맞나 이거 플레이 아유 플레이 플레이 아유 플레이 다 플레이아 좋아 호록 아 재미없게 하네 아 땀이 넘난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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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다 어디갔나요 이유리 이제 좀 된다 이제 좀 옛날 실력 나온다 아 아아 왜 왜 왜 아 나 아이씨 아 잠깐만 아 저 베니마루 3번 베니마루한테 자꾸 지네 아 별로 차이 안 난다니까 지금 지금 차이 많이 나요 베니마루 저거 막판에 저것 때문에 계속 지네 아 아 진짜 3번 고루가 안되나 3번 고루가 안되나 3번 레전드 2번 아 차이 많이 난다고요? 한 명, 두 명, 세 명 바로 배낳기요! 세 명 바로 배낳기요! 아, 이거 왜 안맞네, 이거? 와, 무슨 가디! 아이씨! 하하하하 하하하 Next let it go!!! 타오!! 타옹! 오케이. 나 모른다. 귀많타. 모른다!! 기 많아 많아 자 모른다 장난치 아 아 아 진지하게 한번 해볼까 진지하게 완전 진지하게 진지모드 옵녕 진지모드 완전 진지하게 한번 하면요 어떻게 될지 자 갑니다 2,000원 감사합니다 20년도 넘었지만 오락실에서 나도 참 많이 했었는데 한판 해보고 싶다 아 갑김님 2,000원 너무 감사합니다 예예 하지마십시오 이거 거짓같은 게임 하지마십시오 제발요 20선이 아닌게 아쉽다구요 갈게요 그러면 제가 갈게요 20선 만들게요 그러면 하하 그게 맞나 마음 아 아 이제 알았다 아 이제 알았다 아 좀 늦었는데 지금 알았어요 자 좋다 알았다 아 이제 알았네 아 이걸 좀 늙게 알아버렸네 아 이제 알았다 아 이거구나 아 이거였는데 이걸 몰랐나 이제 확실히 알았다 오케이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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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알았는지는 안 가르켜 드립니다 다음에 알려 드릴게요 알았다 자, 지금 얼마 안 남았어. 자, 지금부터 하면 된다. 자, 지금부터 하면 어떻게 되나? 아, 저거. 아니, 저거. 아니, 뭐 아께땅도 저걸로 맞나? 아, 여기.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이거 좀 쓰지마라고. 아, 나 이 버릇. 아, 이제 좀 풀린다. 아, 풀린다. 풀린다. 아, 나 이제 풀리네. 아, 나 이제 풀리네. 바로 맞냐고. 이거 바로 맞냐고. 이거 바로 맞냐고. ?", 오오오. 와. ups.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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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게임 끝났나요 지금 출발합니다 말리지 마세요 끝난 줄 알았네 집중 좀요 집중 좀요 아 갓겜님 만원원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자 이길게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지금 게임이 끝났나요 지금 다 끝났는 줄 알았네 자 상대 플레이 어때요 그 당뇨 그 당뇨 뻔한 플레이 아 됐다 됐다 아직 할만하다 테리가 있어요 자 테리가 있습니다 니요리의 상성 테리 자 제일 뭐야 이거 몇대 어우 질 뻔 지는 줄 지는 줄 지는 줄 지는 줄 지는 줄 발견 잠깐만 지는 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바로 이기겠습니다! 세컨더 날돈님! 아! 3,000원!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! 자! 10대 9 갈게요! 지금 게임 끝났나요? 끝났나요? 끝났나요 지금? 자! 제대로 한번 해볼까? 제대로 한다면요? 상대는 그냥... 이거 완전 상성이네! 아이 상성 상성! 완전 상성이네 이거! 야시로 와 이거 완전 상성이네! 좋아요! 자! 야시로 상성 타쿠마 나와버리면요! 빠르다하러 고그! 빠르다하러 고그! 아! 아! 아이씨 완전 상성이네 이거 말을 안할라다가 안할라.. 참고 있었는데 완전 상성이네 저거 상성상성 상상성이네 핫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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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지금 게임 끝났나요 지금? 고로스트 바로 갈게요 기다리세요 하아 버그! 버그쓰기잇노 우상? 쫙! 아아 아우 아우 손 잘 풀었다 아우 손 잘 풀었다 한 10일만에 처음 게임하니까 아무래도 내 스타일이 안 나온다 지금 한 개도 안 나오더라 아우 지금 감기가 감기 기운이 Bern kas practitioners 우리 weil